세종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스마트폰과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66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. A 씨는 자신을 중고물품 판매업자처럼 속여 판매대금뿐 아니라 보증금과 환불금 등을 핑계로 수차례 재입금을 요구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